여러분들 우리나라 저 수비가 진짜 못하는 애가 있어 케이가 고생이겠어 손흥민이 고생이겠어 손흥민이 고생이지 손흥민이 잘하니까 잘하는 사람이 캐리를 해야 되니까 피곤하지 이번에는 두종족 플레이 해야 되겠다 자 이번 더블 물량 간 다음에 두종족 갑니다 자 더블 물량 두종족 칠 저극 두종족 저그랑 테라나나 어 뭐야 일로 또 갔네 정차를 아 테라 둘이네요 자 택태저 자 빠른 탁크를 일단 갑니다 빠른 탁크 아 꼼꼼하네 상대 토스님 포토 준비요 딱히 포토 안깔면 저 마리메딕이겠다 그걸로 가겠다 꼬라지보니크 전인조심 자 요거 다크 한번 쓰구요 캐리어 갈게요 캐리어 자 누가 저 캐리어 보고싶다 하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타크 쓰고 상대가 이제 어 타크때문에 공개 못하겠다 딱 해놓고 캐리어 한번 호식이 두마리 치킨 내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시키문나 단체로 그 이후로는 맛이 기억이 안날 정도로 됐네 호식이 두마리 치킨 제가 이제 의경났는데 후임으로 금수저가 하나 들어왔어 그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이제 호텔 저 외할아버지가 호텔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엄청 유명한 설렁탕 체인점 사장이고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서장이 보통 이제 우리가 탁구 치고 있는데 경찰서장이 직접 오진 않거든요 서장이 아니 직접 왔더라고 어 그래 그 너가 그 저 중대에 누구 누구라고 있나 라길래 아 예 저희 소대입니다 이러면서 막 얘길 하니까 그래 너그 뭐 좋아하노 쟤는 뭐 치킨 뭐 그런 것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합니다 그날 바로 이제 비비큐 두 사람당 한마리씩 딱 해가지고 왔더라구요 야 이러면서 그 친 그 후임에가 그 부산 남포동이라고 파리바게트 그 그 되게 좀 높은 건물이 있어요 가 이러면 그 건물주야 가 근데 이상하게 친해지려고 했거든요 아 그 좀 어 그래도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친해지려고 했는데 아 좀 대화코드가 좀 안 맞아가지고 좀 아쉬웠어 대화코드가 좀 안 맞대 마라이터 금수저 엄청 마라 광동제약 저 부사장 안들렘이도 있었고 거기다 했었어 야 너가 저 비타 500같은거 안주냐면서 막 그랬나 썰어 줘 썰어 줘 썰어 줍니다 썰어 주구요 썰어 주구요 썰어 주구요 썰어 주구요 야 그 좀 보글라네 좀 보글라네 좀 캐리어 캐리어로 진짜 오랜만에 갑니다 해 마 포토 준비하라 해도 마 포토 준비를 안 하는데 뭐 어떡하겠노 저거 아유 널 피곤하네 형님 안에 포토 스무개 박으세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금수저라서 오히려 더 걱정거리가 많을 수도 있어 500승 1400패? 역대급 역대급 아 근데 누가 예전에 이런 말 했어요 그 사람이 뭐 자기가 뭐 넷째 아들인가 뭐 그랬는데 태어나니까 인생이 정해져 있더래 난 뭐 해야 되는 놈 정해져 있더래 삶이 아무래도 이제 후계자 경영이나 약간 그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정해져 있더래요 정해져 있더래요 정해져 있더래요 정해져 있더래요 정해져 있더래요 정해져 있더래요 너무 큰일부터 정해져 있더래요 2, 2, 2, 1, los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Instructions, how to... if you, carrier has arrived. How to...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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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grade! You all can now, don't move. Your command, and go forwar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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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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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안녕. 안녕. good job.